어떤 사람이 찾아보는 거야. 참 사람이 재밌는 게 그 와중에도 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퇴원하고 나서 뭘 먹었으면 좋겠냐 이런 건데. 나는 감기몸살 있고 아플 때 있잖아. 근데 그거 먹으면 쑥나서 울 언니도 그렇고. 이라고 하러? 아 삼계탕. 거기 약재를 놓고 촤악 끓여. 죽물이 예술이야. 어 국물이 그걸 어떻게 먹느냐 하면 삼계탕은 퍼석살 같은 걸 다 이렇게 잘게 쓸어. 살을 발라? 살을 발라. 이렇게 죽처럼 져서. 이렇게 그냥 올려서 그냥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 물이 그냥 원두 풀어줘. 먹고 싶은 원두 풀어주고 몸도 허약한 몸은 보호해져. 나는 요즘 광이 그거 먹이고 싶더라.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졌어. 광이야 난 개인적으로 거기 삼계탕 너한테 권한다. 광이 씨 저 이거. 너 먹어야 되겠더라. 흉해. 나 생각났어 맛있는 거. 영재 언니가 얼마 전에 사줬는데. 코다리야. 그냥 코다리 그냥 매콤한 코다리인데 영재 언니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랬는데. 제가 먹던 걸로 좀 주세요. 그러는데. 코다리집에 뭐 이렇게 언니가 또 대단한 거. 이만한 주식이 딱 들어오는데. 위에 뭐가 뚜껑 같은 게 덮여 있어. 뚜껑. 뚜껑을 열어봐봐. 뚜껑이 아니라. 문어가 이만큼 빵. 코다리예요? 코다리 위에 문어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서 딱 있어. 그래서 그걸 탁들어서 탁탁탁탁 잘라줘. 그러면 그 문어의 쫄깃한 거랑. 코다리 조금 부드럽잖아. 부들부들부들하잖아. 묶는데 입에서 장난을 막 치더라고. 자 워크샵의 하이라이트. 안 끝났나 봐요. 자 지금부터. 이게 뭐예요. 왜 시간 안 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럭키박스 시간입니다. 럭키박스 시간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많은데요. 내가 또 있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여기 워크샵의 하이라이트. 럭키박스. 럭키박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멤버들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맴바네. 멤버들의 하나 된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에 본인은. 워크샵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자금한 선물 준비했어요. 잘 먹었어. 저거 다 선물이야?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이즈 포 유! 잠깐만요! 요즘 누구랑 친하세요? 질문을 받지 않겠어요? 저기 죄송한데 손가락 세 개가 너무 재수가 없는데 닫을 수 없나요? 냅두세요! 제 손가락이에요! 자, 좋습니다. 간단합니다. 럭키박스는 여기 있는 선물 다 모두에게 한 사람으로 갈 수도 있고 나눠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단, 제가 내어드리는 간단한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 선물이 주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 바로 누가 바로 왜 이렇게 많이 뭉겨졌어? 떡볶이집 DJ가 정답을 아시는 분은 각사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할 것으로 빨려지게 돼서 이것이 바로 럭키박스의 매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둘, 셋 이형자! 안 할 것 같으면서도 다 안 할 것도 빨려지게 돼서 난 재물에 욕심 없어 이형자! 수술 때 문제 해 드릴게요. 본인의 가단 문제 아닌? 그쵸! 어떻게 알았어? 은희를 맞춰봐 준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몰라요. 왜 몰라?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나는 너희들에게 뭘까?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좀 알려야겠다 해서 만든 은희를 맞춰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무릎뒤에 2개 무릎뒤에 2개? 겨드랑이 안 속에 하나 곱 3개? 땡땡땡에 하나 은밀한 곳에 섬이 있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겨드랑이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은밀한 한 곳은 어떤 부위일지 맞춰주세요 장도영! 엉덩이! 땡! 정답! 귀구멍! 어? 귀! 잠깐만요 야, 이건 너희는 너무 잘하잖아 너는 지금 몰랐어 땡! 증담, 증담! 증담, 증담! 목뒤 목뒤? 목뒤, 목뒤 아닙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증담 아무데나 찍지 말고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네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선에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담! 사타구니 사타구니? 아, 사타구니요? 도래구니, 사타구니? 아니고요 정답! 정답! 저거 어른이야 발바닥 발바닥을 왜 보여주십니까? 발바닥을 왜 보여주십니까? 발바닥? 발바닥 출발! 나의 순알바닥 보여주세요 제 발바닥이야, 승악하게 네 엄지발가락 밑에 아 첫 번째 문제 당도리스가 맞춰 쓰면서 자, 어떤 선물을 드릴까나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당도리스에게 어울릴만한 선물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오!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오! 얼마 전에 SNS로 어떤 팬분이 팬아트를 만들어 줬어요 너무 귀여워 팬아트를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오! 아싸 자, 엑스트라 상품으로 섬유유연 달아갑니다 오! 야, 야! 우연재 있었어? 야, 야! 우연재 있었어? 야, 생활용품 떠올려 보셨지 나이스! 완전 좋은데? 자, 적극적으로 은희, 은희 나온게 섬유유연제 물이요 용기가 세 개나 들어있는 특별 케이스예요 겨울 한성도 좋아요, 근데 저 이거 완전 좋아요 야, 이거 얼마나 향이 좋은데? 이거 완전 좋은데? 저 용기 좋다, 용기 좋다 날씨 향기 반갑을 팔을 해? 이런 거 쓸 것 같아 한 문제 더 가볼게요 오늘 맞춰봐 자, 송은이는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있었어요 바로 그 꿈은? 박수! 성담입니다 가수가 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언니 욕심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먼저 이름을 외쳐 놨어요 네네 지금 뭐 불타 오르나요? 세경 오르는 분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불타오르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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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송은이가 1992년 N번부 강변 가요제 원서를 내고 나가게 돼서 이때 참가곡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알았는데 나는 알았는데 체크무늬 옷을 한 벌 맞춰 입고 체크무늬 약간 트로트 느낌도 들고 글자 수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1곡 글자고요 첫 글자는 날!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정답! 날 내버려 두지 마 날 내버려 두지 마 이 형자! 나! 나는 이름 불렀다 날 내버려 두지 마 뭐야? 누가 한 거야? 난 이름을 불렀잖아 이름을 불렀잖아 화잠이 형이가 이름을 불러야지 반칙이지? 반칙이지? 정답이 아니라 4글자 맞았어요 어? 장도연! 근접했어요 날 내버려 두겠니? 아! 아! 아니야! 날 내버려 두세요 아닙니다! 날 내버려 두오 아닙니다! 아이씨! 욕하신 거예요? 지금 욕하신 거예요? 4! 아! 정답! 날 내버려 둘 거야 어? 눈 닫으세요 아닙니다! 눈 닫으세요 아닙니다! 눈 닫으세요 눈 닫으세요 눈 닫으세요 눈 닫으세요 날 내팽개치지 마요 4! 장도연! 나의 기능 내버려 두 정답! 정확한 멜로디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날 그냥 내버려 두 날 그냥 내버려 두 아닙니다 정답! 날 그냥 내버려 두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이 형자 이 형자 날 제발 내버려 정답으로 맞았고요 노래를 긴장시켜네요 선생님 넘어갔어요 선생님 네 노래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가장 근접하게 느낌을 묘사하신 분께 선배님 들을 거예요 날 제발 내버려 두 날 그냥 내버려 두 아 무슨 노래죠? 아닙니다 은혜는 지금도 맞지만 그땐 진짜 천지난만 했거든요 일단 이 끼있는 표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약간 찬성과 비슷하게 날 그냥 내버려 두 뭐 이런거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난 그냥 내버려 두 놀랍게도 최정씨가 멜로디를 상당히 맞췄어요 자 우리 노래 날 그냥 내버려 두 난 그냥 내버려 두 자 그러면 자 앉아주세요 어디 일어나세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자 이거 아니 다들 욕심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 조바심 속은 뭡니까 조바심 속은 네? 선배님 돌자 앞으로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네 우리 화정언니 건강 생각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자 리액션 잘 해야지 연꽃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 뭐야 이게 아 이거 나 갖고 싶었어 이게 고무장감 경험 경험 수세미 이게 이게 딱히 수세미 없이도 설거지 잘 되고요 감자 감자 같은 거 주문할게요 주문할게요 10세트 주문합니다 10세트 주문합니다 도덕 같은 거 쭉쭉 도덕쭉쭉 바로 주문 들어갈게요 10개요 네 최화중 씨 나이다 아 이거 좋습니다 자 고무장감할 득템하신 최화중 씨에게는 네 네 남은 설거지 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 설거지하고 가세요 아 아 아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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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닦여 봐봐 대박 이거 피부 자 자 이번 문제는 바쁠레이슈요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 예 방송을 다 곰곰이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다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맞춰주세요 아 영잔이 맞힐 수 있겠다 자 지난 여름에 우리는 숙탄절을 맞이해서 수영이 파리기를 해서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때 가는 곳곳마다 이영자 씨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였어요. 뭐라고? 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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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자? 숙이 생일이신, 생신입니다. 생신입니다. 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다시 한번 졌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뭐 이렇게. 수고 못할게요. 가수도 그렇고. 아기세요, 언니. 아기세요. 맞아요. 우리 숙이 생일이에요. 마구에서 가는 곳곳마다 생일 노래 부르는데요. 네. 방송상으로 총 몇 번을 불렀어요? 아아. 방송상으로? 그 뒤에까지 된다? 세 번 했지. 여덟 번. 여덟 번? 일곱 번. 일곱 번? 아홉 번. 아홉 번? 그렇게 하면 전 열 번. 열 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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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잘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생일 축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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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축하합니다. 태어난. 생일 축하합니다. 또 한 번. 정말 필요한 선물. 우리 영상 언니랑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곱 번이나 했어? 네. 일곱 번이나 했어? 네. 일곱 번이나 했어? 리액션. 리액션 볼게요. 블랙 앤 화이트. 나 되게 좋아하잖아. 블랙 앤 화이트. 이거 뭐지? 가만히 있어봐. 자, 비밀 모자의 시그니처.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와! 와! 이거 대상 받으실 때 리액션보다 더 좋아요. 이걸 환사해서 내가 마스크가 없어서. 좀 작은 듯 싶은데요. 너무 축하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현상 씨에게.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려요. 고남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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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고남꽃. 아우. 너무 고남꽃. 아우. 짠짠짠짠. 나는 너무 고남꽃이 뻗거든. 우리 이제 저거 세게 해. 저거 세게 해. 딸이 버려진 건가요? 버렸어. 우와. 다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바쁠 횟수를 진행하면서 나 송훈이는 정말 조마조마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방송을 떠나서 정말로 조마조마했던 순간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장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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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촬영 당시. 마카오 촬영 당시? 영잘이께서. 응. 여권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어? 여권이 안 남았대. 어? 언니 여권이 안 남았어? 영재 언니 여권이 6개월 이상 안 남아있어서. 하아. 자 일단 한 번씩 기회를 드릴까요? 네, 네. 쑥. 영잘이가 연봉 협상할 때. 어? 웬일이야. 육발로 선수하잖아. 영복 협상하시라고. 10% 인상해주지 않으면 저는 지금 맛있는 녀석들에서 오라고 그럽니다. 날카로웠지만 답은 아닙니다. 힌트를 좀 더 드릴게요. 김숙 씨의 어떤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쑥. 쑥. 왔다. 이 형자 머리채 잡았어. 정답! 지금 몇 시에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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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 씨. 가장 어려운 거 맞춰주셨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선물 김숙 씨에게. 뭐야 이거 큰 거? 설마! 하지 마, 하지 마. 난 이 박스로도 좋아. 난 그냥, 난 이 박스 너무 좋겠어. 그래, 그래, 그래. 앨범 가지고 놀아도 돼. 당신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옷이에요? 이거 긴 거잖아. 이거 다음 양장 아니에요? 겨울옷, 겨울옷은 비싼데. 뭐지? 아유 씨. 바꿔줘. 바꿔줘. 영전이 드려. 영전이 드려. 영전이 드려. 야, 영전이 드려. 주인 만났습니다. 주인 만났어요. 그때 언니 리액션이 좀 부족했어, 언니. 그때는 감기 몸살인데. 자, 주인 찾아왔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영전 언니. 그래, 왕이 된 남자 요즘 보는데. 그거 볼 때마다 이거 입고 와야 되겠다. 입고 봐야 되겠다. 아니, 옷인데 언니가 팔을 벌리는 게 너무 웃겨. 몰라, 손이 이렇게 몸이 귀엽게. 우리 언니, 영전 언니 너무 귀여워. 아이, 귀여워요. 진짜. 곤지왕 납십니다. 곤지왕 납셔요. 오십시오. 아, 뒤침 좋습니다. 뒤침 좋아요. 와, 곤지왕의 왕이 납쳤다. 곤지왕, 곤지왕. 당신은 곤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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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예.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밥 블레스유를 하면서 먹었던 음식 5가지를 5초 안에 대세요. 이 형자. 이 형자. 1, 2, 3, 4, 5. 땡. 장소연아. 자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장소연. 송은이 엄마, 우동, 잡채, 김밥. 꼬마. 하자. 하자. 1, 2, 3, 4, 5. 우리 빵. 빵. 5, 3, 4, 5. 자. 정답. 정답. 시작. 시작. 1, 2, 3, 4. 당목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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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이 엄마, 우동, 잡채, 꼬마, 당목살, 곤지왕. 하자. 땡. 정답. 정답. 시작. 천천히 합시다. 송은이. 땡. 5초. 정답. 롤을 모르시네요. 시작. 1, 2, 3, 4.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답. 정답. 낙지. 낙지. 고담에. 저기. 땡. 아이. 장도영. 장도영. 송은이 엄마, 우동, 잡채, 꼬마, 곤잼, 핫초코. 아, 어린다. 송은이 엄마, 송은이 엄마, 송은이 엄마. 송은이 엄마, 송은이 엄마, 낙지. 자, 정답. 간장게장. 낙지. 고담에. 정답. 정답. 낙지. 송은이 엄마, 땡. 한글자막 by 한효정